자, 이게 트럭의 시점으로 보는 거하고 청룡차 시점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 오호 그림이 다르구나 자, 일요일이라 그런지 시내가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하긴 뭐 코로나, 태풍, 때그리도 몰려오는데 관광객들이라도 오시겠나? 이런 실정이다 보니 시내가 아주 한가합니다 일요일인데 요즘 방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 아름다운 계절은 꽃들에게도 나의 얘기도 사랑이 되고 숨겨 지난번 나의 얘기가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저 그리스도 주정차 단속에 출리하십시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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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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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